난처사랑 지금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 지금 신선대 정상에 다다랐습니다. 신선대 정상 도봉산은 자원봉과 신선대가 두 봉오리가 있습니다. 봉오리가 몇 개 있어요. 도봉산의 비경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. 지금도 이렇게 젊은 세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도봉산입니다.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북한산입니다. 자원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신선대 정상입니다. 신선대 726m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726m네요. 신선대 정상입니다. 신선대 정상입니다. 신선대 정상. 신선대 정상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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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